2023년 12월 현재까지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장 많은 별풍선을 받은 bj 커맨더지코가 화제인데요. 별풍선 집계 사이트를 보면 그는 올해 3억 7287만여 개의 별풍선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12월 말까지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 받는 별풍선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별풍선은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bj에게 후원하는 현금성 아이템인데요. 개당 110원으로 bj는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보통 아프리카 tv는 bj에게 30%의 수수료를 제외하지만 커맨더지코는 6년 만에 파트너 bj로 분류돼 수수료 20%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적용해 계산하면 커맨더지코의 올해 수익은 약 410억원으로 수수료 20%를 뺀 순수입은 약 328억원이 됩니다. 아직 이달 12월 초반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커맨더지코는 엑셀 방송이라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모으는데요. 엑셀 방송이란 여성 bj들의 이름을 엑셀에 정리하듯 나열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송은 바람잡이 역할의 남성 웨이터 한두 명과 여자 bj 10여 명이 게스트로 출연해 시청자가 여성 bj 한 명을 지목하고 별풍선 10만원을 내면 지목된 bj가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는 시기입니다. 게스트 bj들이 받은 후원금 순위를 화면에 표시해가며 실시간으로 경쟁을 유도합니다. bj들은 시청자가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며 후원금을 받고 기여도에 따라 방송 이후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게스트들에게 배분되는 부분이 있어 수익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커맨더 지코의 어마어마한 수입의 네티즌은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왜 돈을 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그 돈 놔주면 나도 춤정돈 쳐줄 수 있다. 여자로 태어났어야 한다. 인터넷 방송 bj 한 명이 1년에 400억을 별풍선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함 와 진짜 그냥 클래스가 다르구나. 40대인데도 최고 전성기 누리는 지코 멋있다. 직장인 초복 몇 년치인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